영국 대형 도서관 19세기 동양서적의 백미라 일컬어지는 한 권의 책이 보관 중이다 기록문화의 진술화 평가받는 조선왕실의 의괴다 너무나 자세하고 아름다워요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나 지금 이러한 조선왕실의 의괴들이 귀환을 앞두고 있다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에 빼앗긴 이후 접근조차 할 수 없었던 조선왕실의 의괴 297책 왕만이 볼 수 있도록 특별히 정성을 다해 제작된 의괴들이다 종이의 지질이라든가 또 글씨체 그 자체가 국보 보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145년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 조선왕실의 의괴들 그동안 베일에 가려있던 의괴들은 어떤 모습일까 이곳은 지난 2002년 복원된 외규장각입니다 정조 때 세워진 이 외규장각은 왕실에 귀중한 물건을 보관하는 보물창고로 쓰였고요 앞서 보신 의괴들도 모두 이곳에 보관이 돼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866년 병인양요 때 강화도를 침입해온 프랑스군에 의해 약탈을 당하고 말죠 그러다가 지난 G20 정상회담에서 프랑스가 외규장각 유물의 반환을 약속했고 지난 2월엔 정부 간 합의서에 서명까지 함으로써 반환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약탈당한 지 145년 프랑스 정부가 반환을 처음 약속한 지 18년 만에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프랑스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문화유산을 되돌려 받기까지 왜 이처럼 오랜 시간이 걸렸던 걸까요? 양국 간 의규의 반환을 합의한 G20 정상회담 이후 프랑스에서는 외규장각에 관한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이 결정됐지만 프랑스에서는 여전히 반환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의규의 반환은 프랑스 국내법에 위배되는데 대통령 혼자서 반환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반환에 합의한 사르코지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예술 분야 전문 일간지인 라트리브트 아트 편집장을 맡고 있는 디디엘 리크네는 반환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언론인이다 TV 토론회도 출연하고 신문에 기고문을 실으면서 여론 몰이에 앞장서고 있다 그의 주장 또한 프랑스 법에는 반환을 허가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반환을 해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1866년에 국립도서관에 대한 규칙이 없었습니다. 국립도서관에서 국립도서관에서 국립도서관에 대한 규칙이 없었다면 국립도서관에서 국립도서관에 대한 규칙이 없었습니다. 외교장과 의유계들은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 중이다. 그간의 불편한 관계 때문인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국내 언론의 의궤를 공개한 적이 없다. 제작진은 반환을 앞둔 의궤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촬영을 요청했다. 하지만 아무런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지난해 11월 양국 정상들은 5년 단위 갱신대회 형식으로 외교장각 도서를 돌려받는 데 합의했다. 외교장각 의교의 반환이 확정된 것은 지난해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반환에 합의하면서도 있다. 그러자 300명에 육박하는 프랑스 국립도서관 사서들이 서명운동까지 하며 반대에 나섰다. 그런데 지금 외교의 많은 부분 책들이 우리나라 왕실의 의전에 관련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의전을 공부하는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거를 되게 중요시 여기고 여기에 집착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되게 골수고 호수적이어서 설득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영향력은 되게 커요 생각보다. 1993년 프랑스에서는 처음으로 의교의 반환을 약속했고 그러면서 휘경원 원소도감 의교의 한 권을 돌려주었다. 프랑스의 미트랑 대통령이 고속철도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약탈 도서 중 한 권을 들고 와 협상에 임했고 이후 추가 반환도 약속했지만 이때도 사서들의 거센 반발로 불발되고 말았다.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돌려받은 것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채 돌아온 이 한 권의 의궤뿐이다. 반환 협상이 시작되기까지는 재불 서지학자인 박병선 박사의 끈질긴 노력이 있었다. 지난 1978년 약탈당한 외교장각 의교의 행방을 처음으로 밝혀낸 것도 박병선 박사였다. 당시 프랑스 국립도서관 사서였던 박병선 박사는 파손된 채 쌓여있는 중국 서적들 속에서 의궤를 발견했다. 외교장각 도서가 강화도에서 약탈당한 지 100여 년. 박사가 개인적으로 이 책들을 찾아 헤맨 지 20여 년 만의 일이었다. 박병선 박사는 곧바로 이 사실을 알리고 한국 정부의 반환 협상을 촉구했다. 국내에서 외교장각 도서 반환 운동이 일어나자 곧 사직을 강요받았다. 그건 네가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소리 안고 있었으면 이렇게 복잡해지지 않을 텐데 문제를 일으켜줘서 머리꼽지 아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금지고 서투를 내달라고. 팔순을 넘긴 나이지만 그녀는 지금도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 군인들의 관련 문서들을 입수해서 책을 낼 준비를 하고 있다. 프랑스인들에게 외교장각 도서 반환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서다. 외교장각 의괴가 돌아오기까지 꾸준히 반환의 정당성을 알려온 프랑스 학자들의 노력도 있었다. 파리 7대학 한국어과 교수인 마틴 프로스트 교수를 중심으로 뱅상베르제 파리 7대학 총장, 장 루사 알즈만 파리 13대학 총장 등의 지식인들이 외교장각 도서 반환을 지지하는 협의회를 만들어 활동했다. 이들은 르몽드지 등 유력 일간지에 반환의 정당성을 알리는 기고문을 기재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왔다. 반환의 정당성을 알리는 프로그램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프랑스 언론 최초로 외교장각 도서가 약탈 문화재임을 인정했고 그동안 국내 언론에서는 접근조차 할 수 없었던 의교의 모습을 화면에 담아냈다. 프랑스 3TV 피에르바베의 기자. 그는 의교의 실물을 확인한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다. 그는 이 영화의 싱가로 nutrik한 게 말을 하신다. 그는 용인에 관한 기온을 넘어간다. 그러나 그의 문제는 그, 이 영화의 종이 확실한 곳이ärke 알 수 없어서 수 없었을 때, 수입은 스와프가 뒤에, 수입은 후에, 수입은 후에, 수입은 후에, 수입은 후에, 수입은 후에, 수입은 후에, 수입이학은, 수입이 중요하다. 그는 이 영화의 입장에 ссыл기 때문에 아주 검은 것이다. 지난 2007년 한국문화재청의 요청으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는 의괴의 디지털화 작업이 진행됐는데 그는 이 과정을 취재하면서 그동안 베일에 가려있던 외교장각 왕실 의괴의 아름다운 모습도 영상에 담았다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구관, 동양문서학부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진 외교장각 의괴 현재 프랑스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의괴는 297책 1630년부터 1857년에 제작된 의괴들로 조선왕실과 다양한 국가행사의 전마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의괴자료라는 것은 조선왕실 기록문화의 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상세한 기록, 상세한 그림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전통시대의 국가적인 행사를 복원하려는 경우에 또 그리고 그 행사가 가지는 의미를 따져보는 경우에 있어서 의괴는 필수적인 자료가 되거든요 의괴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장례에 관한 의괴들이다 장례 관련 의괴만 145권에 달한다 조선왕실의 결혼식을 기록한 홀리에 관한 의괴가 17책이다 궁궐의 건축 및 정비와 관련된 의괴도 21권이나 된다 인조의 할머니인 인빈 김씨의 묘소를 원으로 격상시키는 과정을 기록한 상시 봉원 도감 의괴의 경우 국내에는 없는 유일본이다 돌아오는 책 중에는 유일본 30책도 포함되어 있다 조선왕실에서 만든 의괴 가운데서 가장 품질이 좋은 어람용 의괴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은 내용의 의괴가 설령 국내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문화재재 가치가 큰 물품이기 때문에 돌려받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또 그중에는 30책의 유일본 의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국내에도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더욱더 돌려받아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죠 외교장각의 유괴들은 그동안 단절되어 있던 조선왕실의 문화와 역사를 복원해 낼 수 있는 값진 보물들이다 조선시대 강화도는 유사시에는 천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보장처였습니다 그래서 강화도 안에는 행궁을 설치하고 그 행궁 주변에는 수대에 걸쳐서 내성과 외성을 쌓았으며 곳곳에는 망로와 이 같은 포대를 두어서 외적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방어했습니다 헌데 병인 양료 당시에 프랑스군은 이곳 강화도를 가장 먼저 공격했습니다 왜 하필 강화도였을까요 대체 145년 전 강화도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파리 근교에 자리한 외방전교회 1658년 교황청에서 설립한 이곳에서는 주로 아시아 지역의 선교사를 파견해 왔다 포교 활동 중 순교한 선교사들을 기리는 기념관에는 19세기 후반 조선에서 숨진 9명의 초상이 남아있다 1866년 흥선대원군에 의해 천주교 신도와 프랑스 선교사들이 저형돼 이를 빌미로 프랑스군은 1866년 10월 11일 강화도를 침범했다 한강을 봉쇄해 조선정부를 군경에 빠뜨리자는 계획이었다 병인 양료 당시 참전했던 병사의 규모는 1,400여 명 당시 프랑스 극동함대를 이끈 것은 부스타프로우즈 제독이었다 장교이자 종군 화가 자격으로 앙리 주베르도 병인 양요에 참전했다 제작진은 수소문 끝에 앙리 주베르의 후손을 만날 수 있었다 앙리 주베르의 증손자인 베르탕 주베르 화가 집안에서 태어난 주베르는 퇴역한 후에 꾸준히 그림을 그렸고 19세기 마렵에는 파리를 대표하는 풍경화가로 이름을 날리기도 했다고 한다 노년의 앙리 주베르의 모습이다 그는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명되자마자 아시아 원정 배에 올랐다고 한다 1866년 병인 양요 당시 그는 22살의 청년이었다 1866년 방역에서 시작하였다 1866년에 관한 영역에 참조로 이르렀다 1866년에 일어났다 1866년에 출국인 인내로 인해 1866년에 출국인 인내로 인사하는 백화의 공연 1866년에 출국인 인내로 인사한 경험을 인사합니다 1866년에 출국인 인내로 인사한 경험을 인사한 경험을 지적 화가였던 주베르는 여행을 할 때마다 주머니 속에 작은 스케치 노트를 넣고 다녔다고 한다 주베르가 유품으로 남겼다는 스케치 노트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가 아시아 원정길에 올랐다는 프리모게호로 추정되는 배 그림도 남아있다 증기로 가는 최신식 함대였다는 프리모게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군은 프리모게를 비롯한 7척의 함대를 이끌고 강화도를 침공했다 그리고는 당시 군사적 유충지였던 갓곳을 통해 강화도에 입성했다 당시만 해도 갓곳은 김포와 강화를 연결하는 배들이 오가던 나루터였다 하지만 지금은 간척지로 변해버렸고 작은 표지석 하나만이 과거 이곳이 나루터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1866년 10월 11일 강화도 앞바다에 도착한 프랑스 함대는 한포 사격을 가하기 시작했고 3일 만에 강화성을 함락시켰다 10월 16일에는 강화유수부를 점령했다 강화행궁 안에는 왕실도서관 별관인 외규장각이 위치해 있었다 정조 때 세워진 외규장각 건물 그런데 왜 하필 강화에 세운 것일까 서울에서 물건을 보관하는 것보다는 요해처라고 생각되는 강화도에다가 별도의 건물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중요한 물품을 보관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강화도에 외규장각이 서게 된 겁니다 현재 강화도에는 2002년 보관된 외규장각 건물이 서 있다 병인양유 당시 불타 없어졌기 때문이다 당시 외규장각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당시 종군 화가로 조선에 왔었던 주베르는 조선에서 본국으로 돌아간 직후인 1867년 한 여행 잡지에 병인양유 때 경험한 조선에 관한 글과 스케치를 기고했다 그가 남긴 스케치에는 병인양유 당시의 침략 과정과 전투 상황들이 상세히 묘사돼 있다 스케치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외규장각으로 추정되는 건물 앞을 행군하는 프랑스 군대의 모습이다 주베르의 스케치와 강화부 궁전도를 비교해 보면 두 그림 모두에서 작은 정자 건물 청척정이 보인다 주베르가 그린 그 이름의 장소가 어디쯤 그리냐면 여기서 그렸을 것 같아요 어디쯤 그리냐면 여기서 그렸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제식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천척정이 나와요 천척정이 암자인데 주베르의 스케치와 강화부 궁전도를 비교해 보면 두 그림 모두에서 작은 정자 건물 청척정이 보인다 청척정 오른쪽에 서 있는 걸로 봐서는 주베르가 그린 것이 외규장각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당시 외규장각 안에는 어떤 물건들이 어떻게 보관돼 있었을까 1857년에 작성된 외규장각 형제안 외규장각 소장품 목록격인 이 책에는 보관됐던 물품의 명칭과 숫자 그리고 보관 위치까지 상세히 기록돼 있다 외규장각 형제안에 따라 내부를 복원해 보았다 우선 외규장각 내부 한가운데는 봉안장이 있었다 이 안에는 임금의 인장 금보와 왕과 왕비의 책봉 사실을 옥에 새겨서 기록한 옥책 왕의 친필인 어필 등의 유물이 보관돼 있었다 북쪽에는 큰 탁자가 두 개 있었는데 바로 이곳이 의괴를 보관하던 곳이었다 1866년 외규장각에는 왕실 관련 귀중품과 의괴, 일반 도서 등 총 5067권의 도서가 보관돼 있었다 하지만 프랑스인들은 강화도를 점령하자마자 외규장각을 발견하고는 귀해 보이는 물건은 모두 수습했다 당시 로즈는 위원회를 구성해 물품들을 수습하고 본국 해군성 장관에게 목록을 보고했다 의괴를 일컫는 가철된 큰 책 300권을 비롯해서 한중일 지도 하나, 천체도 하나, 그리고 족자, 옥책, 갑옷과 투구 등 모두 359점에 달했다 종군 화가로 병인양회에 참여했던 주베르는 당시의 상황을 훗날 글로 남겼다 주베르는 자신들이 조선인들에게 혐오스러운 침략자로 비춰졌을 것이라 적고 있다 같은 프랑스인의 눈에도 외규장각 유물의 약탈은 부끄러운 일이었던 것이다 조선군과 프랑스군의 마지막 전투가 치러진 곳은 정족산성이었다 이때 프랑스군이 물러나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운 것은 양헌수 장군이었다 제주 목사로 있던 양헌수 장군은 병인양효가 발발하자 강화부를 관장하는 천총에 임명된다 그는 프랑스가 강화도에 침입한 10월 11일부터 52일간을 기록한 병인일기를 남겼다 병인일기에도 약탈의 증거가 남아있다 프랑스군이 강화유수부를 점령한 다음 다음 날인 10월 18일 약탈이 있었다고 기록돼 있다 조선군이 강화해협을 건너 정족산성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로즈는 올리비에 대령에게 정족산성 공격을 명해했다 11월 9일 올리비에는 160명의 병사를 이끌고 정족산성 공략에 나섰지만 매복해 있던 조선군의 공격에 6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다 조선군 사상자는 5명 뿐이었다 정족산성 전투에서 패한 프랑스군은 다음 날 모든 관가와 민가 수백 호의 불을 지르고 강화도에서 철수한다 로즈 제독이 황제에게 바친다고 보고한 340여 종의 책들에는 의궤도 포함돼 있었다 당시 프랑스군의 방화로 귀중도서 804종 4730권이 소실됐다 그리고 소실물 가운데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유일본 수백 점도 포함돼 있었다 이곳 정족산성에서 양헌수 장군이 이끄는 조선군에게 패한 프랑스군은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치듯 이곳 강화도에서 철수합니다 그리고 철수하면서 가져갔던 의궤들은 프랑스 왕립도서관에 보내져서 그곳에서 소장을 하게 되는데요 문화대국으로 자처하는 프랑스인들의 눈에도 우리 외규장각 의궤는 그만큼 가치가 있어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은 이 의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당대 최고의 인쇄 재본 기술이 동원됐다는 외규장각의 의궤 지금부터 그 가치를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실물을 확인할 수 있는 외규장각의궤는 지난 93년 돌려받은 휴경원 원소도감의궤가 유일하다 아쉽게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개장을 하면서 본래 표지며 장식이 바뀌었다 하지만 한자 한자 정성들여 써넣은 글씨만 봐도 한눈에 귀한 책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프랑스에서 돌아오는 297책의 외규장각의궤들은 의궤 중에서도 최상품에 속하는 어랍용 의궤들이다 이단 표지라든가 또는 재본하는 방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본문에 사용하는 종이의 지질이라든가 또 그 글씨체, 또 그림의 수준 이런 것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것이 어랍용 의궤거든요 그래서 어랍용 의궤는 그 자체가 국보, 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의궤는 보통 7권씩 만들었는데 관련 관청과 4대 사고에서 하나씩 보관하고 국왕 전용의 어랍용 의궤는 임금이 열람한 후 외규장각에 보내져 특별히 관리됐다 현재 우리나라에 전해지고 있는 의궤는 모두 3,500여 권 대부분이 규장각 서고에 보관돼 있다 그 중에서도 영조 정순왕후 가래도감 의궤는 그림이 화려하기로 손꼽힌다 1759년 6월에 행해졌던 영조와 정순왕후 홀례식의 모습이 상세하고 화려한 그림으로 생생하게 기록돼 있다 내용은 같지만 국내에 남아있는 분상용 의궤와 프랑스에 있는 어랍용 의궤는 차이가 있다 어랍용 의궤의 그림이 훨씬 더 정교하고 색도 더 화려하다 어랍용은 국왕에 보시는 것 의궤라는 점에서 훨씬 더 많은 정성을 들이게 되죠 그래서 반차도와 그 밖의 도설 이런 것들을 공중화가인 화원들이 그리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실력이 좋은 그런 사람들이 어랍용 의궤의 제작을 담당하게 됐고요 어랍용 의궤에 들어가는 그림에는 알료도 최고급을 썼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채색이 변하지 않게 여러 번 덧발라 정성스럽게 채색했다 입자가 있는 것은 광물을 입자가 없는 것은 수용성인 염료계통을 쓰는데 그 염료가 식물의 것일 수도 있고 동물의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책에 반복적으로 색칠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어진을 그리기 위한 그런 알료의 일부분을 사용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어랍용은 겉표지도 비단으로 장정을 해 삼배를 쓴 분상용에 비해 호화로웠다 제목도 표지에 직접 쓰지 않고 비단에 덧대어 따로 써 넣었다 또한 어랍용은 노스의 물림에 5개 국화 모양의 정을 박았는데 분상용은 무쇠 물림에 3개의 정을 박는데 그쳤다 글씨를 쓰기 위해 줄을 그은 인찰선도 어랍용은 붉은색 알료를 써서 일일이 손으로 그려 넣었다 종이도 달랐죠 분상용의계는 저주지라는 조금은 급이 낮은 이런 종이들 어랍용의계는 초주지라는 조금은 호급 종이로 만들었고 특히 문화재로서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 가치가 확실히 뛰어나다 휘경원 원소도감의계의 보관 상태가 뛰어난 것은 초주지라는 최고급 한지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흘러도 손상되지 않는 초주지의 비밀은 무엇일까 초주지 역시 당나무에서 잘 벗겨낸 껍질을 푹 삶아서 섬유지를 풀어준다 잘 풀어진 섬유지를 여러 번 엇갈리게 발로 떠서 말려주고 그런 다음 종이를 두드리는 도침 공정을 거치게 된다 도침 기계 자체가 지금은 전동으로 돌리지만 옛날에는 디딜방아 형태로 두드렸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곱게 두드리는지 따라서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릴 때 균일하게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쓸 수 있었겠죠 육안으로 봤을 때의 차이점은 일반 한지보다 초주지가 더 두껍다는 것이다 희연미경으로 조직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 한지에 비해 초주지의 조직이 훨씬 더 치밀해서 밀도로 따지면 6배 이상 높다 기록용으로 사용하는 종이이기 때문에 밀도를 높게 해서 먹의 번짐 특성을 어느 정도 제어하는 이러한 특성을 하기 위해서 밀도를 높은 그러한 우수한 종이를 사용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글씨를 써서 비교해 보았더니 일반 한지에 비해 초주지의 번짐 현상이 덜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어랍용 의구의 가치는 조선왕실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완벽한 기록이라는 점이다 제가 재현한 것은 궁중 잔치를 재현한 건데요 음식상에 어떤 음식을 얼만큼 올려놓는지 또 음식상은 꽃으로 장식을 하는데 어떤 꽃들로 어떤 모양으로 장식을 하는지 악공들하고 춤추는 사람들 옷은 어땠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실려있기 때문에 책만 있으면 재현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궁중연회 관련 의괴를 보면 잔치상에 올랐던 의기의 모양이나 궁중연회에 쓰였던 깃발의 문양 악공들의 의상까지도 세세하게 기록돼 있다 당시의 음악은 물론 춤과 의상, 음식까지 그대로 재현할 수 있을 만큼 정밀하다 어랍용 의견은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한 기록문화 유산인 것이다 이것은 보물 제11호로 지정이 된 조선시대 강화유수부 강화동종입니다 이 동종은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탈취해가기 위해서 갑곤나루까지 운반해 가다가 조선군이 추격을 해오자 너무 무거워서 포기하고 도주했다는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프랑스군은 의괴뿐만이 아니라 은괴 19상자, 갑옷, 지도, 옥책에 이르기까지 갑옷이 있어 보이는 물건은 모두 챙겨서 강화도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돌아오는 것은 의괴뿐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유물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약탈당한 300권의 의괴 중 한 권은 지금 영국에 가 있다 영국 대영도 소관의 소장 중인 책 중에서도 19세기 아시아 서적 중 최고로 꼽힌다는 한 권의 의괴 조선왕실의 연회를 기록한 기사진 표리진찬 의괴다 1809년 순조가 대왕 대비이자 자신의 생모인 해경궁 홍씨의 회갑을 맞아 베풀었던 대규모 궁중잔치를 기록한 의괴다 손잡이인 고리며 국화무늬 정, 비단 표지까지 장정도 예전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다 이 의괴는 지난 1992년 이태진 교수에 의해 처음으로 행방이 확인됐다 금한 서구 안이었는데 그걸 불빛에 보고서 그냥 온몸에 소름이 돈들듯한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림이 너무 자세하면서도 너무나 자세하고 또 아름다워요 아 그래서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나 하는 그런 놀라움 속에 또 의괴가 정말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감격 이런 것이 이제 뒤엉켜였던 것 같습니다 외교장각 형지안을 보면 병인 양요 당시에 기사진 표류진찬 의괴가 외교장각에 보관돼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프랑스군이 약탈한 이 책이 어떻게 영국까지 건너가게 됐을까 대형 도서관에 남아있는 구입 영수 중에는 1894년 10월 24일 파리의 한 치즈 상회로부터 10파운드에 구입했다고 적혀 있었다 지금 시점에 보면 장물이 팔려가는 이런 꼴이죠 비블렛테크 나시날리에 둔 책을 덩어리 책 중에 누군가가 하나를 빼내가지고 팔아먹었다 이런 얘기죠 돌아오지 못한 유물은 이뿐만이 아니다 파리에 있는 앵발리드 군사박물관 군사박물관 안에 있는 생루이 교회 나폴레옹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생루이 교회 양쪽 벽면에는 깃발들이 장식돼 있다 식민지 시절 프랑스군이 세계 각국에서 노획한 60여 개의 외국 군기들이다 그 중에는 한자로 쓰인 깃발도 있다 친병 제5대 우영 병인 양요 당시에 조선의 지방군재를 알아보기 위해 19세기 말에 편찬된 읍지들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강화도 부근의 군 편제 중에서 우영이 있었다 당시 강화에는 서울 서부지역을 방어하는 진무형이라는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진무형에 있던 중형을 중심으로 상하좌우로 4개의 외형을 더 설치했다 그 중 우영은 지금의 인천지역을 방어하던 군사편제에 해당한다 프랑스와 조선이 역사 속에서 만난 경험이 사실상 병인 양요가 거의 유일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프랑스군이 진무형 외형의 말단 부대의 깃발을 노획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병인 양요 당시 약탈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의 군기 아직까지 병인 양요 당시에 프랑스군이 어떤 유물을 얼마나 가져갔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파리 칠대학에서 한국사를 강의하고 있는 이진명 박사 그는 10년 넘게 약탈 유물의 행방을 추적해왔다 그러던 중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의괴 외에 다른 유물도 소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 외에도 아주 아름다운 동아시아 지도가 한 점이 있고 그거는 아주 보물급으로 아름다운 지도이고 아주 정밀하고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 지도 도면부에 소장 중인 지도는 실물은 공개하지 않고 있고 열람을 요청하면 파일로 받아볼 수 있다고 한다 왕반천하여지도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 외교장각에서 온 조선본 동아시아 지도예요 중국에서 제작된 지도를 참고해서 조선의 왕실에서 다시 제작한 것으로 지방의 군현과 지형까지 자세히 기록돼 있다 1595년 당시의 지리 지식으로서는 그보다 더 정확한 지리 정보를 담가 있는 지도가 없을 거예요 천하여지도는 크기면에서도 당대 최고를 자랑한다 지도를 실물 크기로 출력해 보았다 가로 세로의 크기가 2m에 달하는 초대형 정밀 지도 비단에 그려졌고 특히 한반도는 5가지 색으로 그려져 있어 예술적인 가치도 뛰어나다 전문가인 한영우 교수도 실물 크기의 지도를 보고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앞으로 이 지도의 활용 가치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한국 지도사 뿐만 아니라 세계 지도사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지도는 우리가 되돌려 받아가지고 보관하고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천하여지도는 중국 고대 지도책에 실려 중국 지도로 소개되고 있다 어떻게 된 일일까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는 어떤 사서가 이 지도를 지도 창고에서 발견해가지고 학회에다가 여러 번 발표한 거예요 그런데 발표할 때 중국 지도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했어요 우리가 지도의 행방조차 모르고 있는 사이 조선 왕실에서 그린 국보급 지도가 중국 지도로 둔갑해버린 것이다 천하여지도가 외교장각 약탈 유물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결정적 증거는 2004년 로즈 제독의 후손에게서 입수한 한 권의 보고서였다 강화도에서 로즈 제독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준 도서 목록이에요 한국 컬렉션이라 이름 붙여진 이 보고서는 로즈 제독이 약탈 유물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기증하면서 받은 확인증으로 유물의 리스트가 상세히 적혀 있다 로즈 제독이 강화도에서 작성한 약탈 리스트에는 존재하지만 옥책, 갑옷, 가면 등은 국립도서관 기증 목록에는 빠져있는 유물들로 아직까지도 행방이 밝혀지지 않았다 왜 297권 외에 다른 거는 얘기를 안 하느냐 그래서 그거를 밝혀야 된다고 여러 번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런 것도 협상 테이블에서 얘기를 하라고 그것부터 먼저 밝혀놔야지 나중에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프랑스가 약탈해간 360여 점의 유물들 의교회 외에는 아직까지 행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 천하여지도처럼 소재가 확인된 유물조차 이번 반환 협상에서 제외된 외교장각 의계의 반환은 빼앗긴 유물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대장정의 시작일 뿐이다 140여 년 전 프랑스군에 의해 불탔던 외교장각은 아픈 역사를 모두 잊고 다시 복원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바로 이곳에 보관되어 있던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하루빨리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도둑라인의 자리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도둑라인의 자리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도둑라인의 자리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